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오늘의 미국은 지금부터 9시간 뒤에 시작되는 북미 정상회담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오늘 미국의 정상회담 목표 cvid는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은 오늘로 끝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힌 cvid 목표를 모든 관계자들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70년 동안 미국 대통령과 단판짓기를 원했던 북한과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간절하게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성공이라는 결론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개념상으로는 인정합니다. 문제는 비핵화 범위와 확인 과정으로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내놔야 하는 카드입니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카드를 내놓으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북한 정권과 국가안보보장 카드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영변 핵시설을 유일하게 본 미국인 과학자 지구프리드 해커 박사는 이번 회담이 성공할 가능성을 50% 이상이라고 예상합니다. 물론 성공의 의미도 폼페오 장관이 말한 cvid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김정은 알아가기가 트렌드입니다. 최근에는 과거의 평가와는 달리 스마트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어릴 때부터 폭력을 썼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싱가포르에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락스타 환영을 받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전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인권 문제는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미국에서는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cnn 방송 원래 폴리티코에 있다가 cnn으로 간 mj1리라는 코리안 아메리칸 특파원이 본인의 트위러에 락스타 대접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을 올렸는데 연관되는 화면들이 보였습니다. 밤중에 이제 싱가포르 호텔 주변도 돌아보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호텔에 도착해서 입구로 들어갈 때 미스터 킴킴킴킴하고 환호하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던 그런 내용들을 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난 주말 사이에 이 내용들을 팔로우 하지 않으셨다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제가 혹시 시간이 된다면 중간중간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어떤 의미인지는 좀 전해드리겠고 지금 이 시간 현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이제 저녁 6시에 회담이 시작하고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에서도 특집 보도를 합니다만 지금 미국 언론을 보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도 여러 명의 특파원을 싱가포르에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빅토리아 킴 기자, 코리안 아메리칸 기자도 갔는데 세계에는 김 트럼프를 쳐다본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미국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김 트럼프라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너무 많이 알려진 사람이고 이 미스터 킴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에서 너무나 알려지지 않고 고립됐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고 미국이 고립시켜왔고 했던 사람이 예상과는 다르게 평창올림픽 그 직후에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전혀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에 도착한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탄다는 에어차이나 중국 국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비행기에 동생도 타고 또 다른 비행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미 남북정상회담에서 봤지만 세계 사람들은 방탄 자동차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네. 멀세리즈 가운데서도 거의 40만 달러 되는 정도 그런 정도를 타고 왔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mbc 방송이 이 내용은 전하는데 인권은 이번 이슈에 포함되지 않는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인권을 왜 넣어야지 되냐면 이번에 회담에서 여러 가지를 김정은에게도 비핵화를 해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를 하려면 의회에서 이것을 보장해 주겠다는 그 담보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 의회에서 미국의 정치인들 가운데는 아직도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가 아니라 언제나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이것을 다잡아야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예비선거 때 겨뤘던 마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의 상원의원이 대표적이죠. 왜냐하면 그가 쿠바계이기 때문에 더 인권을 강조를 하는데 인권을 넣으면 여러 가지 비핵화라는 것이 흔들릴 수 있다. 초점이 흐려질 수도 있다 해서 인권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mbc 방송이 이제 백악관과 확인을 해서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현지 시간으로 8시 저녁에 떠난다고 하니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5시가 되나요? 그러면 회담이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저녁 6시에 시작을 해서 새벽 5시에 떠나면 11시간인 겁니다. 이 11시간 사이에 우선 2시간 동안 통역만을 놓고 투투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4-4를 원했지만 투투 회담이 끝나고 좀 확대 회담이 있고 점심이 있는데 이 점심도 이제 워킹 점심이잖아요. 일하는 점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시간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한국에서 여러 가지 준비했었던 일들은 없을 가능성이 거의인 거죠. 그런데 하도 미국의 그 저널리스트들이라든가 전문가들도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의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그 팍스 텔레비전의 팍스앤프렌즈의 남자진행자 둘 여자진행자 한 사람이잖아요. 그 여자진행자가 앵커가 두 명의 독재자가 만난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명의 독재자가 아니라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언론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네. 합리적이기도 하고 스마트하기도 하고 잘 웃네. 이런 것을 보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그 분위기 있잖아요. 말이나 그 사람들의 앵커의 몸짓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북한 하면 독재자 하는. 그런데 이제 얼마나 김정은이 머릿속에 있으면 팍스앤프렌즈의 여자 앵커가 두 명의 독재자가 만난다 라고 방송을 했다가 사과까지 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김정은의 포커스를 두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점이죠. 정말로 많은 지지 세력이 없었어도 북한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하고 전쟁을 하고 미국과도 싸워서 여기까지 온 북한입니다. 그들을 지지했었던 구소련이 망했어도 같은 가족이 70년 동안 파워를 갖고 있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국가가 현대의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그 스테잉 인 파워 정권을 갖고 있는 북한 국가 자체로 뿐만이 아니라 가족 패밀리 비즈니스죠. 정권을 잡는 것에 집착을 하면서 70년 동안 이 모든 것을 미국으로부터 보장받기 위해서 해온 그 한 측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사이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데 별로 좋지 않은 카드를 스스로 만들어냈어요. G7 정상회담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로 특히 무역에 대해서 다른 오랜 동맹국들과 유럽의 동맹국들과 일본 플러스 일본과는 뭐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동맹국이고 유럽과도 경제도 물론이지만 군사적으로 동맹국이잖아요. 그런 동맹국들과 뭔가를 G7에 늦게 가서 일찍 오면서 뭐 서명을 했다고 하다가 주최국인 캐나다의 총리를 마구 욕하면서 뭐 부정직하고 약한 사람이다 하면서 우리 나중에 그거 성명하는데 미국 안 한다고 해 비행기에서 전화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정말 한 장의 사진이 유명해졌는데 모든 G7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단호한 표정을 짓는 그것도 이 회담에 서명하지 마 커뮤니케 같은 것에 이것 있기 전에도 그런 사진이 너무 유명한데 그럼 지금까지 다 모든 딜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들과 깨어왔습니다. 그런데 묘한 타이밍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G7 정상회담을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도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어떠한 다른 동맹국들의 지지 같은 것을 받으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한지가 불과 한 달쯤 됐을까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동맹국들과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나는 그래 그런 그런 모든 것은 미국의 제조업을 위해서 나에게 투표해 준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아메리카 포스트를 외치는 거지만 적어도 가장 중요한 세계의 공통적인 세계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한 북미 회담 정상회담은 난 성공한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G7에서 G6 대 1이 된 그 이후로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끝날 것인가 불과 몇 시간 있으면 알기는 알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해석도 다른 것이고 그러나 이제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싱가포르에 가서도 최선희와 성킴 미국 측과 북한 측 의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회의를 하고 조율을 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나중에 뭐 성명 형식으로 발표를 할지 기자회견을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불과 3개월 만에 이 회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뭐 회담이라는 게 꼭 과거에 전통적으로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성공하려면 이제 기간이 필요하고 하는데 어제까지 열심히 일했다는 거 보면은 그만큼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은 비핵화에 대한 정의도 그렇고 평화에 대한 정의도 그런데 비핵화에 대한 정의는 다 포기할 것이냐 그것도 뭐 어느 정도의 타임라인을 둘 것이냐 평화에 관한 정의라는 것은 그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나 김정은 정권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내일까지 연장되지는 않는다고 하니까요. 좀 두리뭉실한 내용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이고 그런데도 오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여전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도둑 되리킬 수 없는 비핵화 CVID가 미국의 목표라고 싱가포르 현지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대통령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지 못하는 동안에 대통령은 태도가 좀 변한 게 분명하니까요. 한꺼번에 확 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계속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도 준비가 돼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 이런 말은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의 최종적인 결론은 미국의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두 사람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다. 많이 듣던 얘기죠. 남한과 북한이 정상회담, 첫 번째 정상회담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security guarantee예요. 안보, 북한의 정권과 북한 국가의 안보를 guarantee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모든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죠. 하버드대학교의 코리아 워킹그룹의 디렉터인 존 박의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까지는 해주겠는데 북한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났었을 때 왜냐하면 개방개혁으로 가고 나면 거기서 불만 세력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스케줄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돼서 이제 두 사람하고 확대 또 런치 확대회담에는 여기에 이제 존 볼튼이 들어가는 겁니다. 존 볼튼은 g7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존 켈리 비서실장,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함께하고 그리고 런치에는 이 사람들과 함께 백악관의 대변인이요. 세라 허커비 샌더스가 들어가고 미국 측의 의제 안건을 담당했던 판문점에서 오래 일한 성킴 전 주한대사 그리고 국가안보위원회의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들어갑니다. 매트 포티걸 이 세 사람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다시 회담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CNN에 많이 출연하는 CNN이라고 제가 이때 말씀드린 것은 조금 팍스보다는 진보적이잖아요. 그런 CNN에 출연하는 국가안보에 관련된 전문가도 본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기술적인 것은 알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런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런 사람을 고용하면 그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존 켈리가 핵 문제에 대해서 알겠어요. 마이크 폼페오가 핵 문제에 대해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성이긴 하지만 사만사 비노그레드 이 사람은 조금 온건한 입장이긴 하지만 본인은 계속 이 행정부에 존 볼튼도 회담에 들어가야 된다고 강조를 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은 존 볼튼을 싫어하지만 리비아 모델 등을 만들었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존 볼튼만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군축회담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군축회담이라는 arm control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사실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완전한 비핵화라기보다 전문가들은 이미 머리와 마음속에 이건 군축회담이야. 북한이 핵을 가진 국가로서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런 문제도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이 도대체 나에게 얼마나 많이 해줄 수 있어 간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CNN의 앤더슨 쿠퍼가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디테일이 여기에 있을 수 있는가 오히려 디테일이 없기를 원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이 디테일에 대해서 많이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에서도 진보, 보수, 모든 전문가들이 이 같은 문제에 오면 미국 입장이 되는 겁니다. 해서 미국이 디테일에 지금 강하지 않으니까 디테일이 오히려 안 나오길 바란다. 가장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에 가고 북한 문제를 담당했던 조셉윤 전 국무부의 특사입니다. 중요한 것이 확인이 없는, 베리피케이션이 없는 협상은 협상으로서 별 의미가 없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는가? 대단히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시리어스한 이슈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난 2, 3주일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포지션이 많이 바뀌어서 거의 북한이 원하는 포지션으로 갔다는 겁니다. 네, what looks like North Korean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빅뱅이라든가 all-in-one은 없고 process, progress 개다 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변했는데 성공하기를 원하니까는요, 지금. 그런데 그에 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까지 핵을 포기한다는 사인을 보여주지 않았다. So far, I see no signs that we are seriously testing the hypothesis that he was... So far, I see no signs that we are seriously testing the hypothesis that he was... 거죠. 아주 빠른 스텝을 질질 끌지 말고 이게 이제 조셉 윤 특사 가장 최근에 북한과 딜을 해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길게 끌면 흐지부지 되면서 북한은 이미 가질 것을 많이 가졌어요. 국제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꼭 북한만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보여주고 북한도 보여주고 빠른 스텝을 원한답니다. 잠시 뒤에는 조금 천천히요. 이 사람은 지금 예를 들어 조셉 윤이라든가 마이크 폼페오라든가 모든 박스나 CNN의 앵커들은 어느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북한에 대한 선입견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해야지 되는 임무나 또 뭐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속에. 그러나 이 지그프리드 해커 스탠포드 교수 같은 경우는 정부에 속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이 회담 관계자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냉정하게 이 문제를 볼 수 있어요. 잠시 뒤에 이 해커 교수의 얘기와 또 얼마나 지금 한국에서도 초조하겠어요. 북한에서도 다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르기도 하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입장들이 다 달라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뭐 납치자 문제 그리고 중거리 단거리는 어떡하느냐 하는데 그런 것들 지금 뭐 인권 문제도 거론되지 않는다고 하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것 또 그 더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all or nothing 외교도 포기하면서 나 딜메이커가 돼보겠다. 나 척 보면은 알아. 1분 안에 다 알아. 엊그제도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회담을 계속 해야지 될지 말아야 될지라고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오랜 동안 생각했었던 일이죠. 이게 꼭 대통령 후보로 나갔을 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있었을 때부터요. 아버지 어머니의 스토리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금 숨은 플레이어예요. 그가 어떤 역할을 어느 정도 했는지 잘 모르는 거죠. 이 국적기까지 돈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각자 다 입장이 있는데 지금 뭐 정전협정 평화협정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까지는 이번에 안 될 것 같죠. 그건 사실은 중국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쉽게 하기도 힘들어요. 평화협정까지도 가고 나면은 미군 철군이라든가 미군을 줄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지 되기 때문에 중국이 원하는 것을 미국이 쉽게 해주기도 좀 힘들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중국과도 가까이 지내고 비행기도 빌려 타고 하지만 사실은 중국으로부터도 독립하고 싶어하는 이 젊은 그 지도자의 어떤 그 야망인 거죠. 그러니까 그 러시아 외무장관도 초대를 해서 가고 평양을 그리고 본인도 또 러시아에 초대를 받고 그리고는 아마 이번 회담이 끝나자마자 또 김정은 위원장이 6월 말경에 심핑 중국 국가주석을 방문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은 우리는 미국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중국 쪽으로도 가지 않고 독립적인 입장을 갖겠다는 뜻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은 누가 우리를 지원해달라고 했느냐 거지 동량해달라고 했느냐 우리는 거지도 아니고 그동안 그 미국의 그 그런 압박 때문에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뭐 완성했으니까 우리 경제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투자를 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그프리드 해커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가 원래 2004년도에 처음에 북한에 갈 때요 가고 싶지 않았대요 다른 전문가가 같이 가자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로스알라머스 국립연구소의 소장으로 있었으니까 핵 뭐 이런 거 전문가니까요 같이 가자고 한 사람이 나는 별로 북한에 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도 그 포스트 네임이 좌 아닌 그 교수인데 이 사람은 그 교수는 아홉 번이나 이미 그 당시에 북한을 갔고 하도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2010년도에도 갔는데 가서 본인은 그 인스펙터도 아니고 정부 관계자도 아니고 협상팀도 아니어서 북한이 우리의 능력이 이 정도 있다고 계속 보여주고 싶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미국과 협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은 북한을 이해하려고 프로그램 뿐만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어떻게 우리가 차이를 이기고 문제를 푸나 그런 것들을 상당히 그 첫 번째 방문부터 눈여겨보면서 사람의 포커스를 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 나라, 역사, 문화까지 다 이해를 해야지만 이 핵 문제까지도 풀 수 있다는 게 지그프리트 해커 교수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포린 팔러시가 팟캐스트도 하거든요 포린 팔러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다시 북한에 갔을 때 너무 깜짝 놀랐대요 영변에도 본인이 네 번을 갔는데 첫 번째이자 마지막인 사람이 된 거죠 그 전에는 구 소련의 여러 가지 기계를 가지고 했는데 2010년도에 가니까 완전히 빌딩이 있고 모든 게 현대화가 돼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장족의 발전을 했더라 그게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추국이라고 규정을 하고 액세스 오브 이블이라고 하고 단절을 한 뒤에 이제 더 크게 발전을 한 그런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런 지적을 물어봤습니다 팟캐스트 진행자가 갭을 줄일 수 있는가 미국과 네 물론 정치가 잘 일하지 않으면 10년 더 걸릴 수도 있지만 길게 걸려도 그 갭을 줄이면서 비핵화를 할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비핵화를 뭐 북한이 보장 안 해주는데 하겠어요 본인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는 비핵화를 시작하지 않을 거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무능력을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무슨 테크니컬 날리지가 필요한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몇몇 대통령들만 그 정도의 날리지가 있고 어드바이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기회가 너무나 역사적이다 역시 모든 전문가들은 프로세스라고 하지 이번에 결론 솔루션 컨크루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롱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북한이 바깥으로 핵무기를 내보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커 박사는 0%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다른 부분 이 성공 가능성을 이제 다른 부분에 둔다면 정전협정 같은 것이요 제가 50% 이상이라고 했는데 50%보다 훨씬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군요 핵을 뭐 다 밖으로 빼나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0%라고 했지만 정전협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비핵화로 가는 과정이 있을 수는 있다 그렇게 볼 때는 50%보다 훨씬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잠시 뒤에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에서 이제 김정은이라는 그 최어맨 미국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또 그 리더 북한의 리더 노스코리아는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에는 아주 좋게 많이 나왔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잠시 뒤에 미국에서 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민주당의 외교관계위원회의 밥 메넨덴즈 의원이 지난 주말에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이게 그 싱가포르의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을 하고 난 뒤의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말하자면 이 현재로서는 국제 불황자였던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의 정상국가 이때의 정상이라는 것은 힘 많은 국가의 정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국가 노멀한 국가의 지도자로 보이는데 성공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바브라 드미 기자가 지금은 뉴욕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 관한 책도 많이 썼고요 중간에 다른 연구소에 갔다가 다시 지금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왔는데 역시 올해 일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아주 평범하게 서술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을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글입니다 서울하고 베이징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지국장도 지냈어요 이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에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았을 때 몇 년 못 갈 것이다 가더라도 상징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뭐 수렴청정 비슷하게 누군가가 할 것이다 했는데 보니까 아버지보다 뭐든지 잘하더라 경제도 군사적인 리더십도 개인적인 성품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만 쇼맨십이 있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 위원장의 쇼맨십이 누구는 그랬던데요 누구가 그랬는지 그렇게 말했는지 잊어버렸는데 내추럴 쇼맨이라고 김정은 위원장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적을 시골로 보냈는데 이 아들은 처형을 해버린다던가 정말로 그렇게 독재자로서의 극단적인 행위를 많이 하고도 몇 개월 만에 독재자에서 국가 지도자 사이로 본인을 확 변신해서 사람들이 그 전에 스토리를 알아도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북한에는 또 그런 속담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바꿔놨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살아보고 북한에서 일해본 안드레이 랭커프 지금 서울에 있죠 한국에 있죠 부산에 그 교수가 얘기하기를 바브라드미과 인터뷰에서요 완전한 독재자다 김정은은 스마트하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잔혹하다 그리고 타고난 흥행사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를 닮은 것 같다 그리고 아버지와는 달리 지난 주말에도요 싱가포르 가기 직전에 레스토랑에 간 거예요 미국 대통령들도 가끔 와이프와 같이 레스토랑 가는 장면 보여주잖아요 발렌타인스 데이 뭐 이런 때 레스토랑에 갔는데 저는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북한과 중국은 어떤 경우는 보여주기 위해서 규모가 크기도 하지만 무슨 식당이 수족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물고기가 막 이렇게 뛰지는 않겠네요 헤엄치고 놀고 있는 곳에서 그런 곳이 많고 물고기의 수영장이 많고 거기를 쭉 보고 이제 음식을 먹었겠죠 그런 식으로 타고난 흥행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은 2012년도에 위성발사가 실패했을 때 시인을 했고 이 내용은 또 LA타임스가 얘기를 안 했지만 내가 잘 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데 부족했다는 것도 시인을 하잖아요 국정연설 같은 데서 그리고 2013년도 병진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제제 때문에 이게 도저히 시행할 수 없는 것을 알고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리비아가 본인이 집권하고 나서 금방이었었죠 11월 달에 카다피가 숨지고 더 이것을 이제 이렇게 속도를 내서 핵을 완성하고 이런 제재 아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9월 달에 그 핵실험은 히로시마에 미국이 터뜨린 폭탄보다도 한 10배 정도는 강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김정일 위원장은 당시에 아버지는 마켓은 사회주의 시스템의 적이라고 굳건하게 믿었는데 이 아들은 마켓 없이는 북한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그 스위스라든가 이런 데서 인권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린하우스 같은 것이 많아져서 긴 겨울에도 뭐 여러가지 채소가 재배가 되고 감자칩 캔디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놀이터 지어주고 하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 빨리빨리 그 속도감이 있게 좋아지더라 하는 얘기를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하고 있습니다 캐탈린 질 웨거 라는 스위스의 이제 이 그 국제 문제에서 특히 이제 그 지원하는 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할아버지보다도 더 인기가 있는 것 같다 북한에서 김정은이 why 경제 때문에 문제는 경제야 스톱빛 여기가 이런 것이 북한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핵을 완성한 것도 아버지 시대에 그 막바지에 가서 뭐 핵실험을 이제 아들 시대에 여섯 번이나 하고 이런 여섯 번 다섯 여섯 번 한 것 가운데 다섯 번이 김정은이었죠 그런 것은 북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부심을 준다는 겁니다 아직도 북한 사람들의 인컴 수입은 한국 사람들의 5% 미만이긴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이긴 하지만 그래도 북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엑시오스의 전문가는 이 스위스 학교 다닐 때 좋은 점들만 지금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뭐 수학을 잘했다 엄마가 보통 아이처럼 살아보게 하려고 스위스의 학교를 보내서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시각이 웨스턴적인 시각이 좀 있다 좋은 얘기가 많아요 아무도 그가 특별한 집안의 자조인지 몰랐다 하는데 엑시오스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폭력적인 면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늘 주변에 젊은 남자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지금 바디가드가 아주 핸섬한 바디가드가 12명이 싱가포르에서도 세계적인 뉴스거든요 양복을 검은 양복을 입고 파란색 하얀색 줄무늬이 있는 그런 타이를 매고 김정은 위원장의 그 샤리즈 벤즈 차 주변을 이렇게 같이 좌깅하잖아요 태권도도 잘하고 권총도 잘 쓰고 그리고 모양새도 핸섬한 사람을 뽑았잖아요 그 어렸을 때도 젊은 남자들 주변에 있었는데 자주 때렸대요 이 어린이가 그리고 산만했고 먹는 것 굉장히 좋아했고 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나면 언젠가 너희 모두 나를 기억할 거야 뭐 이딴 말 좀 이렇게 의시되는 그런 말도 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양쪽이 다 있겠죠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쇼맨쉽이 있고 흥행사적인 기질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봐서 아는 것 같아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저녁 6시니까 로스앤젤레스 지금 아침 9시 48분입니다 불과 얼마 남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요 확실하게 그 비핵화가 베리피케이션이 확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조셉윤 전 북한 특사도 얘기를 했는데 비핵화를 두리뭉실하게 하면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것을 단단하게 한다면 그러면 이것을 미국에서는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북한이 원하는 거죠 그런 것이고 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래서 종전선언을 하기도 힘들고 평화조약을 하자면 여러가지 상원의 인준도 필요하고 아무튼 뭔가 의지가 있다면 두 사람들이 의지가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이 회담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성공이라는 씨를 뿌리는 그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냉정함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주말에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것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거의 우는 거예요 얼굴 빨개지면서 그런 또 그런 면을 많이 부각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저희 저녁에 뵙겠습니다